팬미팅과 여러가지 스케줄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와있는 상태이다 오늘 일본에 왔고 준비를 하다가 왔었고 현재 녹음은 꿈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쪽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서 정말 많이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 뭔가 성인이 되고 데뷔를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그때는 저번처럼 아 이건데 이런 생각보다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20분 가까이 찍어본 건 또 처음이네 그리고 그 저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보다 더 많이 먹기